아 으 으 걱정이 많아요 음 음 자 부부의 이게 남편 남편 본인 으 왜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네 지금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 조금 사실은 집에 좀 혼자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별거? 별거 나중에 남편이 지금 나가서 도망간 상태이긴 해요. 도망을 갔어요. 으 왜냐면 자 두 부부가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어떤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알콩달콩 알뜰살뜰 도 말고 알콩달콩하고 살고 싶어. 그 이유가 우리 언니 딴에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주변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그렇게 뭐 박복한 집안에서 살아 보였다 생각 이게 나오진 않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고 또 뭐라 해야 되지 안타까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이 쓰이고 그렇게 베풀고 살고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나한테 찾아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불화가이고 남편이 도망을 갔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거네 바람이야.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기해요. 이제 제가 친정에 가 있을 일이 있어서 이제 친정에 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제가 키우는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 대한민국 불안에서 카르멜라 설치를 이제 저도 해놓은 상태고 혹시 이제 집이 비어있을 때 저도 이제 약간 위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를 해놨는데 걸렸어? 진짜 저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확인하는데 정말 그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말 갑자기 키자마자 어떤 여자 얼굴이 바로 보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캡처해놓은 지금 증거도 있고 하지만 이게 뭐야 하는 그 소리와 저는 이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서 제 남편이 비어있는데 빨개 벗고 남아 먹어서 여자랑?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계속 보게 됐는데 안방을 들어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 그리고 또 빨개 벗고 신랑이 나와서 잡고 있는데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빼요. 이제 빼요. 왜냐면 누구네 집 이제 다 아니까 말 나오네요. 자 심장뼈 심장마비 안 걸렸어요? 정말 정말 진짜 도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하얘져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집을 뛰쳐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멍하니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 현장을 그것도 내 집에서 차라리 나가서 짓거리를 했다면 모르는데 남녀가 근데 남편이요. 집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끼가 있는 사람이야. 언니랑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이 언니만 바라보고 살 사람도 아니고 그 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용기가 완전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내 집에 그것도. 정말 아주 신 바람이다 요즘 신종 바람인가 보다. 밖으로 나가면 걸리니까 내 집안이 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야 잘해놨네 그 설치. 거기 어느 회사인지 몰라도 아주 상 주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일 있고 이제 저 데리러 친정에 왔어요.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너 한 대 맞아라. 응. 싸대기 한 대 맞아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얘기했어요. 그냥 나 다 봤다. 그냥 카메라 다 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남편이. 그냥 적반하자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때렸어? 더 당황스러워가지고 진짜 그냥 멀뚱멀뚱 서있었던 것 같아. 언니 싸대기 한 자만 막자가 아니라. 너 오늘 나한테 죽자고 머리끄댕이를 자꾸 멱살 잡았어야지. 응? 싸대기 한 대만 맞자 했기 때문에 언니를 얕잡아갔나 보지. 근데 오히려 그러고 나서 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을 믿은 거야? 네. 내 집에까지 어느 여자를 들였는데. 그것도 그래도 동물이 이렇게 보이는 뭐 그게 있다고 하면. 그 정도 감안할 거면 겁이라도 냈을 텐데 당당한 거야 남편은. 근데 이혼하자고 남편이 그랬는데. 나 빌었으면 용서해줬어? 적으면. 용서해주고 다시 살 수 있어? 네. 오히려 이혼하자신 사실 없어서 여기 왔어요. 남편이 용서해주고 도망 나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바람 비고 내 집안에서 뒹굴고. 이사 가지 않는 인상 그거 어떻게 기억 어떻게 살아? 그럼 용서해주고 데리러 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냥 살자고 하면 저는 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안 힘들어 모르고 있어요. 혼자만 살 자신이 있어? 어차피 지금 뭐 서류상에는 혼인이 되는 상태고.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고. 남편이 이혼하자매. 근데.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도 사실 다 너 바보냐. 이혼이라 그러는데. 미안해 말 막아서. 내가 봐도 바보야. 아니 뭐가 하나 비지 않고 나서는 그 지경 하는 것도. 또 모텔 들어가는 것만 해도 증거라고 요즘 하도 그러는데. 내 눈으로 그 지경을 보고 그 여자 이거 뭐야 이거를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내가 자고 남편이 자는 거기에서 둘이 뒹굴렀는데. 그거를 보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적반하자고 나온 것도. 용서가 안 돼서 이혼을 하고 지금. 막말로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챙겨도 지금 현찰을 판 거게. 사랑을 해서. 그냥 그래도 제가 좋아해서 결혼했고. 그냥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이혼할 자신이 있다 없고. 왜야 썩은 욕이. 이혼을 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야. 남편이 나한테 마음을 고쳐먹고 개가천선을 해서. 나를 더 사랑하고 다음부터는 바람 안 펼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저는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이 잘 살게끔. 할 수 있는지 좀 여러 가지. 미안해요. 본인의 남편이니까 내가 욱하지는 않은데. 와 같은 여자로서 이 정도인데 멍청한가 싶어. 대놓고 너 떨어져라잖아. 남편이 너 대놓고 떨어져라잖아 이거. 왜 못 알아들고 있어. 미안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반성할 것 같으면. 나가서 작바저작했지. 어? 근데 내 집에서 뻔하니. 이 미친놈 아니고 나서는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야. 언니가 데리고 산다면 내가 데리고 사는 놈이 아니니까 괜찮아. 근데 사주를 보지. 언니랑 인연줄에서. 괜한 병신같이 계속 당하고 내 집에 다른 여자 계속 들을 날 날 꺼른 것 같이 용서할 수 있으면 살아. 못 고쳐. 못 고쳐. 그리고 미안한데 이 사람은 언니만 맛이 아니라 다른 여자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언니만 보고 살지는 않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 현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 사회성 떨어지죠. 응.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사회성 많이 떨어져. 거기에 옆에 주변에서 누구나 하나 용서해 주고 살아라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점점이한테 물어보기 전에 본인은 본인이 판단해 본인만 달라지는데 근데 물어보러 왔어. 좋아. 이혼할 마음은 없어. 합의코트 해달라는 거야? 네. 남편이랑 잘 살 수 있으면 이혼하고 싶지는 않은데 남편이랑 잘 살 수 있는 뭔 방법이든 비방이든 아니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을까요가 중요하잖아 지금. 일단은 남편이 변화가 돼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더 없다고. 아니 어디까지 봐야지만은 알아? 참을 수 있어요 또 여자 들어오면? 솔직히 참을 수는 없는데 이혼하는 게 더. 여보세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빨갛고 성교를 하는 그 꼴은 버는 걸 참을 수는 있고 이혼하는 게 더 겁이 나고 이혼하는 자신은 없다.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럼 점점이 왜 왔어. 물어보면 두 부부는 찢어져야 되고요. 이 남편은 언니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분의 문제고요. 응? 근데 여기 본인은. 아니 점을 떠나서 이게 되냐고. 또 그럴 거라고 또 왜 너는 용서를 또 해줄 거니까 너는 이혼이 가장. 너한테 아킬레스 건이니까 그걸 잡는다고 그래 놓고 가끔 너밖에 없어 하면 또 확 해갖고 또 그러다가 또 몇 걸 있다 또 들어온다고요. 응? 그럼 남편은 변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몇 번 얘기해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변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구슬하지 말고 뭐를 하지 말고 언니가 변하면 돼. 언니만 변하면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쪽에는. 응. 이거 어떻게 보고 사니. 어떻게 보고 사냐고. 그것도 내 안방이다. 아니 모텔 가고 말 안 뵙고 남편이 용서하고 물을 꺾으면. 그래 한 번 정도. 부부의 인연이 아니더라도 용서해줘라. 그러겠지만 이게 말이냐고. 개 무시한 거야. 본인이 집안의 보다도 못한 존재야.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니. 어? 네. 이해 가요? 네. 남편이 개가 좀 떠나고 성격을 바꿔서 집에 들어올 거라는 상상한 일도 하지 마세요. 안변한 남편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도요. 본인도 못 버리고 다른 여자도 못 버려요. 이런 남편을 자신 있으면 데리고 사세요. 근데 이런 남편이 자신이 없으면 이혼하세요. 변하냐고요? 안변해요. 이 사람의 발자를 보고 이 사람의 사주를 보면 안 변해요. 그리고 본인 옆에 있는 남자가 본인을 평생 이걸 갖고 괴롭힐 거고. 이혼만이 다면 아니야. 무서워. 당연하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1년 있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2년 있다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혼하는 것보다 제가 참는 게 낫잖아요. 나을 것 같으면 무당이 참으라 하지. 차라리 부부 내외 간에 합의 꾸시라도 하라 그러지. 이 사람아. 들어 돌아가신 조상들 다 뽑아가서 상견례라도 시키자고 하지.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야. 돈만 아까워. 구슬했을 때. 여기에서 내가 합의 꾸시라도 하고 조상까지 다 불어 갖고 와서 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면 구타겠네. 조금이라도. 전화가 된다 그러면. 나는. 언니 변화 시키는 곳은 하겠다. 근데 남편 변화 시키는 곳은 못 해. 그리고 두 부부의 합의 것은 못 해. 본인이 뭐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방법이든 비방이든 뭔가 있을 수 있냐 이 사람이 조금 달라질 수 있냐. 그럼 간절하기 때문에 응 근데 나는 언니가 달라졌으면 좋겠어. 언니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안 변합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언니가 문제인데 어디 가서 섣불리 두상 합의 꾸시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안 달라져요.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혼이 용기가 안 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정도면 언니가 당연한 게 아니라 언니가 정신이 없는 거고 멍청한 거야. 나가라잖아 너. 그리고 이거를 왜 나의 약점을 이혼이 두려운 여자다 해갖고 왜 활개를 치게 만들어. 침대 시트를 몇 번을 가르려는 거야. 이사를 몇 번 다니려는 거야 도대체. 그럴 때마다 남편이 돈 많아? 침대를 매트리스를 매에 남편이 이지랄 떨때마다 가를 돈이 많아? 그거 친구 어떻게 쓰니? 막 소름이 안 깼쳐?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건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볼 줄 내가 웃잖아. 미련이야. 그리고 주변만에 좀 기기울여. 이것만이 행복이 아니야. 응? 나가라잖아. 나가라고 대놓고 대놓고 난리 친 거야 근데 왜 못 알아더라 왜. 이해 가셨어요? 매트리스 매번 좋은 거 가를 자신 있어? 갈아주면 딴 년이 와서 묻혀놓고? 침대 매번 가를 수 있어? 그 안방에 잘 수 있니? 어? 응. 근데 뭐가 이혼이라는 게 이혼녀가 되고 싶지 않은 너만의 생각인데 나가라고 뒤통수 치인 거고 나가라고 등 떠민 거 아니야. 못 알아두고 앉아있어. 결정 잘하세요. 응.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다시 물어보신다면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못 할 것 같아요. 언니만 보고 남편이 달라질 수 있냐고 아니? 한 80만원 가능하겠죠? 안 돼요. 이건 구제 중생도 아니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언니의 마음이 아닌 거야. 응. 언니가 달라져. 언니가 달라지는데 돈을 쓰셨으면 좋겠어. 난 다 얘기했어.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조금 더 그냥. 뭘 참아 참기는. 다 좀 그냥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위자를 해도 제대로 받으세요 뭘 받아올 것도 없겠다 하지만 위자를 해도 제대로 받아 니가 니 시트 갈고 니가 무슨 여기. 내 집에 청소 분야. 침대 시트 갈아주고 남편이랑. 바람 주세요 하고. 가슴 아픈 건 이해 가는데.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이해 가고. 누구를 버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는. 나가라고 대놓고 남편이. 네. 말한 거니까 못 알아듣고 멍청하지 말고 또 당해서 병신되지 말고. 아시겠죠? 마음 못 잡을 때마다 전화하세요. 내가 모진 소리 해줄게. 마음 잡을 때까지. 이상. 대한민국. 몇 Shakespeare. 남편.